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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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 업사이드 좀 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갈 필요 없어 두 번에 두 번가, 발밑에 두 번가 양조 안 불어 움직여줘 네 하나에 재생여봐 안 돼 뭐 하니? 야, 이렇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안 되면 반대로 가고 양조, 누구 준 거야? 아무데나 차지마 양조, 반대로 전화가 되면 전화가다, 막혔으면 죽도 없으면 이준서 자리 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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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보고 들어가 그에서 유쇼 2 으 2 으 으 으 으 아 장현! 쩝쩝쩝! 쩝쩝쩝! 쩝쩝! 쩝쩝! 장현! 장현! 임재원! 못 뛰어? 아파? 장현! 정훈아! 정훈아! 자, 김민수! 김민수! 이리와, 그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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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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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으로! 이리와! 요지! 아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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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아 준비해야지. 아 이재아 이거 봐 박현 박현 너 여기 니가 쓸데없이 오니까 저기 가면 없잖아 잡을 사람. 아 이재아 이거 걸려 이재아. 박현 재원이 여기 있는데 너가 여기 또 와보니까 저쪽으로 패스가 하니까 잡을 사람 없잖아. 아 이재아. 아 이재아. 아 이재아 빨리 패스로 해 패스로. 패스로 풀어나와. 빨리 자 저기. 주고받던가 뒤에도 있고 패스로. 패스로 풀어나오라. 옆 뒤에 있잖아. 가 아니라. 아 이재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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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져와. 아 이재아. 아 이재아. 아 이재아. 생각 안할래 너? 생각 안할래 너?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 너 피하지 말고 가라고 가면 안돼 불러 불러 밖으로 밑이 거기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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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영 올라와 거기서 뭐 할거야 어차피 올라올건데 양주영 거기서 안받을거면 어차피 올라올거 아냐 올라와 이삭현 불러! 이삭현 불러! 맞춰! 이삭현 불러! 이삭현 불러! 대화 준비해야지 준비해 준비 준비해 이진석! 출전승을 갖고 있어 갖고있다가 뒤로 다시 백해도 되잖아 앞으로만 해도 되잖아 야 이진석! 이진석 출전승 너가 사이드 나와서 받아줘야지 구경하지 말고 정승아 수비 안 해? 정승아 수비 안 해? 나가야지 승희야 나가 해! 이거 너무 어떡해 해! 해봐 재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여기 있게 이제 힘줘 또 하면서 네 또 하면서 해! 해! 다 돼! 잼, 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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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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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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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